코레일 천안과는 급행열차로 금천구청, 안양, 군포, 의왕, 성룡관대, 수원, 병정, 오산, 서정리, 평택, 성환, 두정역에만 정차합니다. 수원,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차하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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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,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의 주요, 승차하시면서 바로 대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의 주요. 수원,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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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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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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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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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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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.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Chenan. Chenan. Next stop is Pyeongja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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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